우선주가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우선주가 상한가를 간다는 시그널이 썩 좋지는 않은 시그널입니다. 지금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거든요.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동양, 동부건설, 태양건설 종목들이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갔고요.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동부제출 우선주, 동양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. 상한가를 가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선주가 가니까 품절주 가는 거 아닙니까? 순환매가 가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고 우선주를 선택하는 부분은 안전성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적으로 채권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. 배당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리스크할 때 우선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부터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서 우선주를 해제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이 좋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하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사실 지금 지수가 좀 올라온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연기금의 매도가 멈췄다라는 부분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순매수 수량 251억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두가를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외국인 쪽에 순매수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언제까지 백기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매도도 있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 포지션도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실적조 위주로에서도 반등 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1위 1비하지 마시고 실적조 위주 포지션을 갖고 가셔야 되는 전략이 지금 시작해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네 실적 시즌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서 실적주들의 상승세가 연일 돋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조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업종으로 가볼게요.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을까요? 네 오늘은 아마 이제 본연 다 돋보이는 게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말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.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입니다. 기술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과륜학폭에 따른 어떤 반등의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다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단기 순환매 상승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를 넘어서 최장암 치료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제테마 이런 종목들로 좀 포괄적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공매도의 원래 타겟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 제약바이오로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. 항상 공매도가 아직은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음을 인지하시고 접근하신 연락도 유의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